근데 실질적으로는 AFM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찍어보니까 이미지가 나쁘게 나오거든 어떨 때는 이미지가 좋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험을 갖다가 계속 축적을 해보면은 어떤 트렌드가 나온다 본격적으로 AFM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드리겠는데요 AFM은 캔틸레버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캔틸레버를 가지고 에톰의 폴스를 측정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갖다가 조금만 더 물리나 화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X축이 뭐냐면 T바구 시료 사이의 거리예요 X축은 Y축이 뭘까요? 아까 인테리스틱한 게 폴스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카피하고 똑같게 여기 T바구 시료 사이의 힘은 거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아주 럭키하게 얼마나 좋아요? 똑같아요 STM하고 다시 말해서 아까 STM은 피드백 서킷을 통해서 뭘 갖다가 우리들과 고정을 시켰죠? 커런트 값이었죠 자 AFM에서는 뭘 고정을 시켜야 될까요? 폴스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럼 AFM 다 이해하셨나요? 강진호 다시 들으니까 새롭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몇 분 저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을 빼놓고는 여기 와서 저를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10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행위인 거지 아무런 연결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혹시 저를 어디 하필하던 일에서 만나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때 팍 시스템스에서 한 나노 사이니티픽 심포지원에서 뵀다고요 그냥 이런 인터랙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위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저를 비교를 하면은 10시 이전인 거예요 근데 10시 이후에는 서로 조금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얼굴도 제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볼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떻게 된 단계냐면은요 약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친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기 있는 친구는 경북대에서 왔는데 미키니컬 엔지니어형 전공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친해지게 되겠죠 거기 이제 이름까지 부르면 더 친해지겠죠 자 팁하고 시료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팁은 시료를 쫓아가려고 할 거고 시료도 팁 쪽으로 쫓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힘이 생기냐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힘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우리들이 표현하면은 그것은 힘은 벡터니까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인력이라고 말을 해요 인력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팁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로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팁이 아래로 더 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가까워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은 나를 여기서 보면은 점심 좀 사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조금 돈은 더 많이 벌 테니까 아직은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2차 가자고 해서 술 마시고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정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 싸우고 뭐 그러면은 또 확 멀어지잖아요 이 그래프가 인간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좀 더 우리들이 원자적으로 설명을 하죠 인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자 지금 바로 이제 이게 원자가 여기에 있고 원자가 여기 있을 때는 서로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돼가지고 여기에 빨간색은 원자핵이고요 밖에 도틀라인이 전자예요 일렉트로니예요 그래서 뉴클레스 앤 일렉트로니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그 이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자핵과 원자핵이 상당히 가까워지는 지점인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 걸 보고 하죠 이 지점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 있는 원자핵이 있어 이쪽 그 뉴클레스가 이 일렉트로니스 앤 아더 오비탈 여기에 있는 일렉트로니스를 서로 끌어당겨요 어느 정도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뉴클레스가 이쪽 일렉트로니스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와 원자끼리 서로 붙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애트랙션 커브입니다 이런 애트랙션 커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점에 되면은요 거의 이제 가깝게 돼서 일렉트로니스가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힘이 나타내냐면은 이쪽 뉴클레스하고 이쪽 뉴클레스가 서로 플러스잖아요 근데 뉴클레스끼리 가까워지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힘이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갖다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러한 커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파트는 이제 컨택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온자와 온자끼리 시료하고 팁 사이가 컨택이 일어난 거고 이쪽 파트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비닛과 로러가 찾아낸 게 뭐냐면은 슬롭이에요 슬롭 바로 여기서도 굉장히 스티프한 슬롭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약간 이쪽보다 덜 슬롭 하지만은 약간의 슬롭이 있잖아요 이 슬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X축 값을 갖다가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들이 어떠한 양을 갖다가 얻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하고 이 값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냐면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가파라졌다고 말을 하고 기울기가 커졌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은 현미경 쪽에서는 다시 말해서 거리를 조금만 조정을 하더라도 그 우리들이 관찰하는 값이 스티프가 가파를 수록 그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센서티브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믿고 물어볼게요 자 이쪽이 센서티브티가 더 좋을까요? 이쪽이 더 센서티브티가 좋을까요? 칸택 쪽이 더 기울기로 봤을 때 민감할까요? 아니면은 난 칸택 쪽이 더 민감할까요? 칸택 쪽이 훨씬 더 민감하죠? 슬롭이 강하니까 그래서 초창기 AFM들이 이쪽 파트를 제어를 잘 못해가지고 칸택 모드로 전부 다 개발을 했어요 AFM이 그래서 이제 이 파크 시스템 쪽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난 칸택 쪽으로 이것을 제어를 했습니다 그 칸택 모드하고 난 칸택 모드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실 때 AFM에는 두 종류의 모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택 모드하고 난 칸택 모드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해상도를 얻으려면은 칸택 모드를 써야 될까요? 난 칸택 모드를 써야 될까요? 해상도를 좋게 얻으려면 칸택 모드가 좋겠죠? 왜냐면은 슬롭이 더 가파르니까 감도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 시료의 거리를 미세하게 조정하더라도 금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상도에 영향을 미쳐서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찍을 때는 칸택 모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택 모드를 쓰게 되면 어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일어나게 돼요 딱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요? 두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TIP하고 시료에 손상을 줘요 이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서 우리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까 우리들이 폴스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미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에스테임하고 똑같이 자 그러면은 폴스를 어느 정도로 해주냐면은 한 나노 뉴턴 정도로 해줘요 10에 마이너스 9은 뉴턴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압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TIP이 시료에 닿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시료에 만약에 가장 끝의 곡률이 에토믹 스케일이라면은 그것은 대략 한 1나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은 지름이 한 1나노 정도 되는 TIP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1나노의 제곱이 되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렌즈가 10에 마이너스 9승 뉴턴이고 면적은 10에 마이너스 18승 미터 스케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여기에서 10에 구승 뉴턴 미터 스케일 미터 스케일 이게 뭐냐면은 10에 구승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기가 파스칼 정도 되는 압력이 TIP을 통해서 시료에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료가 어떻게 될까요? 스크래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과학자들이 나중에 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폴스 스펙트러스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머나 여러 종류의 메타리얼들의 영스 모듈러스를 측정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힘에 민감하니까 그래서 이제 10에 구승 파스칼 정도 되니까 TIP을 손상시키지 않고 시료도 손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 뭐죠? 프락시말 프로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TIP하고 시료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노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FM 쪽에서는 좀 더 그 스케일이 커가지고 한 1마이크로미터 언더에서도 애토미 폴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약에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식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AFM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찍어보니까 이미지가 나쁘게 나오거든 어떨 때는 이미지가 좋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험을 갖다가 계속 축적을 해보면 어떤 트렌드가 나온다 그런데 주로 겨울철에 히터를 틀어놓고 할 때에는 이미지가 꽤 괜찮게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미지가 여름철에는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하니까 대기 중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AFM을 측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들이 모색한 현상 아시죠? 모색한 현상은 뭐냐면 작은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압력에 걸려서 그 압력에 의해서 기재가 물을 흡수를 합니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FM 캔틀러브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시료가 있으면 만약에 주변에 물이 있으면 굉장히 강한 케펠러리 포스가 작용을 해서 이 사이에 물기둥이 이렇게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칸택 모드일 때가 더 이 현상이 심할까요? 난 칸택 모드일 때 이 현상이 더 심할까요? 칸택하고 딱 붙어있으니까 칸택 모드일 때가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택 모드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은 두 종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난 칸택에 비하할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난 칸택 쪽으로 해가지고 대신 대로 티브하고 시료 사이의 거리를 띄우던지 그러더라도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무리응한 영향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제일 처음에 팍 시스템스가 가지고 있던 이 난 칸택 모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사실은 좋은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988년에 거의 비슷하게 두 개의 AFM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우리 팍 시스템스를 세우신 박상일 사장님이 88년 초에 박상일을 받고 곧바로 이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한스마라고 하시는 분을 언급을 했는데 한스마하고 또 그 부인 이름이 헬렘만가 그래가지고요 두 부분이 같이 SPM 쪽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약간 좀 별로 안 좋게 돼가지고 헤어지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타바바라 쪽 유니버스템스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다시 스피너프가 돼가지고요 디지털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컨택 모드밖에 구현을 못하니까 근데 팍 시스템스는 난 컨택 모드로 구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아카데믹하게 논쟁이 붙으면 굉장히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하나를 찾아 냈어요 그게 이제 IBM이 가지고 있던 특허였는데 그 특허를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선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특허가 뭐냐면은 바로 탭핑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쪽에서 만들어냈던 약간의 어떤 심볼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탭핑 모드의 고유한 브랜드 어떤 그런 걸 나타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탭핑 모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로 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탭핑 여러분들 탭댄스 아시죠 탭댄스 두들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우산을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딩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제가 있는 전주대 학생들이 아주 창의적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플라스틱 커버를 씌웁니다 그래요 여기 플라스틱 봉지에 딱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졌다 제가 그랬는데요 자 보통 플라스틱 봉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우산이면 이게 우산이면은 이게 우산이면은 이제 빌딩 안으로 들어오면 물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이 과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또 역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힘을 가해 주느냐 억지로 이걸 움직여 주게 되면은 이 팁이 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움직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쉽게 이 팁을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춤추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와서 저기 춤춰보라고 하면은 춤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강의장이 아니고 갑자기 막 흥겨운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은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부탁해도 여러분들은 몸을 흔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한 게 뭘까요? 자 이 캔틸레버를 뭘로 만들었죠? 재질이 실리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STM 팁은 주로 뭘로 쓰냐면은 플래티늄 이리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 플래티늄 이리듐을 80대 20으로 섞은 합금을 쓰는데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스위스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유명한가요? 제일 처음에는 풍스텐 팁을 썼어요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종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현미경 기술을 이루는 겁니다 시간제약상 제가 요건 나중에 남겨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텅스텐을 썼는데 이 STM을 처음 만드는 데가 스위스잖아요 근데 스위스 하면 뭘까? 몽불랑이 있죠? 스위스 하면 몽불랑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산이름이고 하나는 회사이름이에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캔틸레버는 실리콘으로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MEMS 기술을 써서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실리콘은 일종의 금속 성질이 있으니까 강체인 거예요 자 강체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변형이 없습니다 아니죠 강체하면은 변형이 있긴 있죠 그런데 원상 복귀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들이 뭐라고 불러요? 탄성 개수라고 하는데 그냥 탄성 개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영스 모듈러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영스 모듈러스 탄성 개수는 그러니까 텐서양이에요 텐서양 9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텐서양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벡터하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XXYXG 또 그 다음에 YXYYYZ 그 다음에 ZXZYZZZ 이렇게 해가지고 9개 방향으로 우리들이 가위를 쓸 때 그 값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양을 텐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영스 모듈러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서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갖다가 스프링 컨스탄트를 써서 우리들이 보통 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체들은 영스 모듈러스 또는 스프링 컨스탄트 이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고유진동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고유진동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고유진동수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리콘 그러니까 웨이퍼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질량을 생각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실리콘 캔틸라버의 고유진동수는 대략 200kHz에서 300kHz 정도 되는 그런 고유진동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IBM 특허가 뭐였냐면은 그 캔틸라버에다가 외부에서 AC 볼테지를 걸어줘가지고 이것이 고유진동수를 찾아내서 그 고유진동수의 AC 볼테지를 걸어주면은 팁이 떨게 돼있다 한 1초에 30만 번 떱니다 그러니까 그 프락시말 프로브를 구현을 해서 이게 떨면서 지나가니까 마치 그게 뭐처럼 똑같냐면은 서피스 위에서 탭댄스 추는 것처럼 간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탭핑모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쪽에서 이것을 자기 고유의 브랜드로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준 박사님과 같이 이제 초창기에 용어 통일을 갖다가 표준을 시키려고 했더니 탭핑모드는 고유 브랜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탭핑모드를 갖다가 우리들이 할 수 없이 정의를 못하고 뺐습니다 사실 탭핑모드를 정의하는 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어려움이 있긴다면 탭핑모드를 뺐어요 거기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거 좀 탭핑모드로 좀 찍어주세요 하고 탭핑모드가 워낙에 널리 인지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약간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디지털 인스트루먼트가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70% 이상이 DI 장비입니다 지금 DI 장비가 비코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물론 비코 장비도 어떤 특징이 좋은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여러분들이 쓸 때 그것을 잘 구별을 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AFM의 기본 원리하고 이제 그 구동 그러니까 방법을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 시그널을 잡아내가지고 이미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의 강력이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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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